자 오일리 이 맵도 거의 스나맵이죠 저님이 왜 스나를 하냐 스나라는 걸 처음 보네 맨날 바주카포하고 포탑만 쓰더니 그러니까 죽어 여기서는 스나를 몇 명 따주고 가야 됩니다 여기도 주의하시고요 주의하시고 여기서 팁을 주면 되자면 여기 유리창이 뚫려요 정말 뚫립니다 여기가 따주시고 뒤에서 올 것 같은 느낌인데 따주고 또 있네 따주시고 또 앞을 보면 저기 전인이 오죠 하하 이런 조금 꼬였네요 이렇게 따주시면 됩니다 좋아 이제 또 달려나가면서 여기서 스나를 따줘야 돼 저쪽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여기서도 저게 보여요 저 새끼 낙사하네 따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제기까다가 나가면서 따주면 되는데 오 오 나이스 그리고 여길 다 땄으면 달려 여기서 달려야 돼 여기 권총도가 띄고 호우 여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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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우리 팀 한 명이 갔으니까 대기까야 돼 안녕하세요 아마 저걸 봤는데 우리 팀이었나 으아아아아아 땡 아 한마리 잡았구나 한마리 잡았으면 됐지 뭐 저렇게 멍청해 나오면 잡아주시고 잡아주시고 여기서 대기를 좀 타주시다가 3초 정도 세고 나가서 쏘면 됩니다 우리 팀이 좀 어그로로 떨어져서 쉽게 잡을 것 같네요 여기서 나오는 건 3초구나 위험하다 오케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대기를 깎은 상관없어 내가 먼저 쏘면 돼 자 여기서 대기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걸탈빵 여기서 쏘면 애들이 죽기 때문에 왜 위력이 걸려가랄이야 쟤네는 사람 놀라게 오케이 우리 팀 잘 잘 해주고 있어 여기서 스나 하다가 몇 명 잡으면 한 두세 명? 그 정도 잡으면 저기서 계속 잡아도 한 36킬 3대사 할 수 있긴 한데 여기를 계속 가주면 되는데 여기 들어갈 때 지리 조심하시고요 우리 팀이 다 잡고 있네 야야 잠깐만 잠깐만 내 뒤에 있다 우리 팀 있고 여기 저기서 저기 나올 겁니다 저걸 잡아주면 돼요 헤드샷 그리고 여기서 스나를 꺼내서 왼쪽으로 가면서 여기를 대기 중 와 나 3초 되빡치네 아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적들이 멘붕이 오죠 그리고 개 털리기 시작하면서 기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윈 이기는 겁니다 여기서 대기 한번 잘 가라 오우 뒤집고 했네 아 빗나갔다 아아 저걸 못 잡았네 저거 먹어야 되는데 어 축구공이 한 개 떨어져 있네요 제가 먹어 보겠습니다 예스 실패했으면 두 번 죽었어야 돼 아니 아니 이 자식 깜짝 놀랬네 깜짝 놀랬네 장난 불쌍하다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그냥 무심꺼 보고 있었는데 저기 오네 오케이 우리팀 나이스 저기서 점프하는게 보이는데요 아 왜 날 쏘는데 저의 스나이퍼는 안전적으로 잡으며 여기서 조준하면 됩니다 어이구야 복받았네 아 이런 이씨 여기서도 쓰나면 좋은데 여기는 내 위치가 잘 걸리기 때문에 안가는게 좋고 여기에서 스나를 조금 까다가 쳐들어가면 됩니다 자 가자 오케이 가는거야 잡아주시고 씨부랄 이게 빗나가고 날리네 야야야야 도망간 척 하면서 지지겠네요 살거 같은데 뭐지 내가 살았어 죽어라 이 자식들아 예에 튀는 척 하면서 나가면서 패중 실패 페이크답 융신하 오케이 이렇게 1킬을 할 수가 있죠 페이크를 하면 하면 요 울베에 적이 하나 오는것 같네요 잡아주시고 탄창 채워 니껀 빈탄창이야 패중 미안하지만 난 퇴줌을 갈지겠어 펜타스티 엄빌리버블 아씨 헤드로맞네 까비 이렇게 저 배 앞에서 어그를 끌어주면 저 끄는 점점 멘붕욕이 착합니다 3초 빠리다 이게 오케이 오케이 오야야 뒤질뻔해서 아싸 축구공 이거 내것 저거는 안쪽에서 대기 까는거다 그냥 라프를 쏘는거니까 잡지말고 빨리 달려가서 저거를 저 공은 내건데 이 망한 아이씨 어르신이네 하하하 점프샷 오케이 나이스 만족 패중 가는놈 죽여버리고 또 죽여버리고 저렇게 나오면 아 3초내 하아 아니 축구공이 여기있잖아 아이씨 두명이 있어서 누굴 쏠까 했네 쏘지마 이 자식아 오케이 이렇게 쏘다가도 도트를 딱키면 정확도가 갑자기 배포가 되죠 헤드를 조절하면 헤드가 맞는겁니다 정확도 올리는 방법이에요 쏘다가 빠이 쏴주시고 여기로 토끼자 여기 토끼여서 위에 있는 헤드를 죽이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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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주변에 적이 없나 하긴 오야야야야 내 위 안녕 아 아깝이 아깝구만 47 13 데스 우리 팀이 좀 쩌한거 같은데 자 자 이제 여길 옆치러 가는거야 여기서 점프 한번 해서 여기서 이렇게 안전하게 한마리를 잡은 다음에 라클로 한대 쏴주고 여기 적을 하나 쏴주면 게임에서 이깁니다 참 쉽죠? 구독하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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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